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남진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진님이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트롯신2 무명 가수들을 향한 트롯신들의 넘치는 사랑이 크게 화제가 된 것인데요. 참가자들의 무대에 함께 울고 웃으며 진심으로 응원하는 트롯신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트롯신2 방송에서 후배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건 모든 주는 트롯신들의 애정 공세가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남진님과 서른도님은 MR이 없어서 다양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없었던 한 참가자에게 MR을 주겠다 하며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노래의 레파토리가 자산인 무명 가수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남진님은 후배들을 위해 걱정하고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는 등 역시 레전드다운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진님이 가수 홍진영씨와 트롯신들과 남다른 케미를 뽐냈는데요. 최근 녹화된 SBS 미운우리새끼에서는 남진님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찍는 뮤직비디오에서 까메오로 출연하는 홍진영씨 그리고 트롯신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서른도님부터 진성님까지 총출동하며 소녀팬 모벤져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 특히 홍진영씨는 트롯 대선배들을 위해 특급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진님, 서른도님, 진성님은 홍진영씨를 향해 완벽하다, 카리스마가 있다 하며 폭풍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훈훈함도 잠시 트롯신들이 진땀을 뻘뻘 흘리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알고보니 그건 바로 남진님의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 홍진영씨가 안무 챌린지를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트롯신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며 버벅대면서도 이내 귀여운 춤사위를 펼쳐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비장한 표정으로 무화지경 댄스를 선보이며 녹화장을 초토화시켰다는 후문인데요. 또한 남진님은 오빠 부대의 원조답게 팬들이 차려준 넘사벽 스케일 밥상을 공개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남진님이 출연한 녹화된 방송은 바로 오늘 오후 9시 5분에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진님이 팬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 화제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KBS2에서 방송된 연중 라이브 13회에서는 올타임 레전드 코너에서 가수 남진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돌아봤는데요. 남진님은 그 시절에는 춤추는 가수가 아무도 없었다. 제가 그 시절의 댄스 가수였다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남진님은 원래 연극부 출신이었다.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했고 원래는 배우가 꿈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진님은 노래는 나의 인생이다. 노래 안에 영화 한 편이 있는 것이다. 저는 노래를 영화처럼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진님은 팬들이 있어서 제가 있다. 팬들에게 좋은 노래로 꼭 보답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존경하는 남진님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레전드 가수 남진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